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다니아 김승훈이에요. 올 시즌 KBO 리그에서 외국인이 교체된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죠. 기아 타이거즈가 어떻게 보면 팀 성적이 골즈로 내려갈 때 충격요법으로 제레미 헤즐베이커를 프레스턴터커로 교체를 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 헤즐베이커의 교체는 누가 봐도 예상이 된 수준이었어요. 일단 헤즐베이커가 정규 시즌 개막하고 나서 보여준 것도 제대로 없었고 그리고 사실상 4월부터 1군에서 말소돼서 저기 퓨처스 있는 한평에서만 계속 있었지 광주로 못 왔거든요. 한평 가서도 뭔가 제대로 뭔가 회복될 기미가 없었고 그래서 한평에 한달동안 있다가 교체가 됐어요. 한평에 한달동안 있다가 교체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프레스턴터커는 그래도 홈럼도 치면서 적응을 좀 해가고 있죠. 그래도 헤즐베이커보단 낫다는 거야. 그렇고 지금 현재 SKY건스는요 타자로는 제이미 로맥이 그대로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앙헬 산체스 앙헬 산체스가 작년에 시즌 후반기에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난해 우승해가지고 재기약을 했어요. 외국인 선수는 SKY는 지난해 외국인 선수는 2명은 재기약을 했어요. 한 명은 이제 메리켈리는 메이저리그에 도전한다고 떠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데리고 왔던 선수가 에릭 다익소니였는데 근데 에릭 다익소니 아주 못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자 아주 못하는 거는 아니었고 그 그래도 그 우리나라 지금 KBO 리그 투수 순위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순위에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SK의 입장에서는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이 디펜딩 챔피언의 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욕심이 좀 있잖아요. 성적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다익소니의 그 투구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일단은 갈수록 물론 갈수록 이닝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경기당 투구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체력 문제가 아니고 투구수가 너무 많아서 이닝을 많이 못 던지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그 사실 외국인 타자를 2명을 데리고 와도 돼요. 투수 1명 타자 2명을 그렇게 데리고 와도 되거든요. 규정상 근데 실제로 KT는 4명 썼을 때 투수 2명 타자 2명 쓴 적도 있어요. 대신에 이 타자 2명이 모두 출산할 수 있는 날은 외국인 선발 투수가 안 나오는 날이었고 그럴 때는 이제 타자 2명을 외국인 투수가 선발 등판하는 날은 상대 투수에 따라서 플래툰으로 써야겠죠. 일단은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보통은 투수를 2명 타자를 1명을 쓰죠. 보통은 선발 투수 2명을 써요. 왜냐하면 한 경기에 2명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에 몇몇 팀들처럼 기아 타이거즈도 하이루 어센시오라고 아예 마무리를 쓴 적이 있죠. 앤서니 루루 코치의 경우도 한국 선수 생활 후반부에는 그 구원 투수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근데 그럴 경우는 이제 외국인 선발 투수가 나오는 날은 외국인 타자가 하루를 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무리 투수가 나와야 되니까 마무리 투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야 돼요. 다만 마무리 투수가 연투를 했어. 그럴 경우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이야. 그러면 타자가 나올 수 있어.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선발 2명 타자 한 명을 외국인 선발으로 데리고 와요. 그랬는데 그 그래서 이제 SK와이번스가 그 이제 올라왔는데 그 이제 에릭 다익손의 성적이 몰라 다른 팀에 갔었으면 다른 팀이었었으면 다익손의 그 성적이 그렇게까지 나쁜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나쁜거는 아니었어. 다익손이 아주 나쁜거는 아니었고 그래서 SK와이번스는 결국 다익손은 웨이버 공시하고 그리고 그리고 계속 누머가 있었어요. 헨리 소사가 대만 리그에서 완전히 그 리그를 지금 막 씹어먹고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소사가 아무래도 KBO 리그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잖아요. 일단은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었었고 히어로즈에서도 뛰었었고 그 다음에 LG 트윈스에서도 뛰었었고 이번엔 SK와이번스가 네번째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사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더스틴 리퍼트를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용병이었죠. 그리고 소사는요 아직도 30대 중반이에요. 리퍼트하고 달라. 소사가 지금 만으로 34살이니까 나보다 많아요. 헥터노애씨가 나랑 동갑이거든요. 헥터는 나랑 동갑인데 음 헥터는 자랑 동갑인데 소사가 나이가 더 많아. 리퍼트보단 젊어요. 그러니까 리퍼트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후반이라서 이제 계약이 좀 힘든 경우였어요. 근데 리퍼트는 사실 세금 문제에 시달릴 일은 없었어요. 리퍼트는 세금 문제에 시달릴 일은 없었고 근데 이제 리퍼트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서 이제 사실 두삼배어스에서 리퍼트에 노세아를 두고 이제 리퍼트하고 재계약을 안 했던 것 같고 음 그랬고 그랬던 상황에서 이제 케이티 위즈가 리퍼트를 썼죠. 리퍼트를 잠깐 썼는데 이제 케이티 위즈는 젊은 선수들을 많이 좀 찾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리퍼트가 재계약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양희지 선수가 리퍼트가 이제 KBO 리그를 떠난다는 사실에 이제 지난번에 양희지 선수가 골든글러블 시상식 때 울면서 그 나에게 최고의 선발 투수는 리퍼트였다. 그런 우정을 과시를 했죠. 뭐 어쨌든 그래서 더스틴 리퍼트의 경우는 미국 국적 자체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 여자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 국적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리퍼트는 사실 이제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세금협정을 맺은 관계라서 그냥 그 세금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음 근데 그 소득세법이요 그 외국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외국인 선수하고 외국인 감독의 신분이 비거주자였고 연봉이 22%만 냈어요. 세금을 근데 이제 외국인 신분이 거주자로 바뀌었고 그래서 부과세율은 싼 연봉이면 22% 비싼 연봉이면 46%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넘어가는 날이 되면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한 시즌 머물면 6개월 이상 반년 이상 머물잖아요. 그래서 거주자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제때 싣는 거 하지 않으니까 가산세 폭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수 용병들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몰라요. 헥터노엘씨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이후에도 아마 앞으로 한국에 내야 될 세금이 좀 아직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소사는요. 2015년부터 이제 세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내야 될 세금이 지금 한국돈 기준으로 9억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당장 내야 될 세금이 있죠. 2015년과 2015년에 내야 될 부과세금은 일단 3억 3천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 52만 달러 그러니까 계약금이 35만 달러고 연봉은 17만 달러예요. 연봉은 17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약금을 35만 달러를 많이 준 이유는요. 연봉은 월급이잖아요. 연봉은 월급으로 줘요. 경기에 출전한 만큼 줘요. 엔트리 그 제한선수 뭐 이런 걸로 징계 같은 걸로 빠져있는 기간에는 월급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럼 이제 연봉에서 깎이는 거죠. 징계로 빠지는 그래서 35만 달러 계약금은 계약하면서 즉시 주는 돈이에요. 계약금은 계약하면서 즉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사가 그 이 계약금을 그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지금 당장 내야 될 세금은 지금 내겠다. 이 돈을 계약금 이 돈을 받아서 직접 바로 내겠다. 그래서 음 국세청에서 연체된 세금 납부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 음 아 물론 세금을 떼고 줄 수도 있어요. 그 세금을 떼고 받거나 아니면 이제 하지만 구단이 대납은 없다. 세금은 전적으로 개인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근데 연봉을 줄 그래서 계약금하고 연봉 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세금을 제하고 주거나 근데 이제 세금을 제하고 주면 그 국세청에다 신고는 해요. 음 신고는 그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해주고 주는 거지. 그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일단 다 주고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소사는 관광 비자로 입국은 할 수 있어요. 관광 비자로 입국은 할 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사람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갈 때는 제가 알기로는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려면 아마 그 관광 비자 내야 될 거예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취업비자 인터뷰는 한국이 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납부 이행 계획서를 짤 거예요. 그래서 취업비자가 발급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아마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취업비자 발급이 강정우 선수의 경우처럼 거부가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계약금을 그 계약금을 뭐냐 바로 주는 이유는 일단 계약은 할 거다. 그리고 그 계약금으로 일단 세금을 먼저 내라. 나머지는 분화 납부 이 계획을 브리핑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세금을 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소사가 어떻게 해서든 나는 세금을 완납하겠다 그런 의지는요. 만약에 올해 그 지금 외국인 선수 규정은 그거예요. 신규 계약은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일단은 그 팀에서 처음으로 영입을 할 경우는 1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어요. 1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는데 재계약은 100만 달러를 넘어도 돼요. 원소속팀 재계약은 100만 달러를 넘어도 돼요. KBO 리그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는 다시 1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리포트가 사실 재계약을 못한 이유는 그거예요. 리포트를 재계약을 하려면요. 100만 달러 이상을 줘야 돼요. 리포트를 계약을 하려면. 근데 KT 입장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의 재계약을 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다른 팀으로 보내자니 다른 팀에서는 100만 달러를 넘길 수 없으니까 리포트를 데려오기가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쏟사는 대신에 오래 잘하면 계속 이제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세금 내년에 내고 그 뭐냐 개인재산도 뭐 나중에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와이버스 계약서 서명을 했대요. 그래서 그 3억 3천만원 정도의 그 뭐냐 미납 미납금이 미납금이 이걸로 우선은 해결을 하겠다. 당장 당장 내야될 금액은 일단 해결을 하겠다. 뭐 그런 거네요. 결국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게 된 거야.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당장 그 일단 급한 세금 먼저 내고 자 그러면 헥터노예씨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한번 헥터도 한번 좀 찾아볼까 노예씨 헥터노예씨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헥터노예씨 는 일단은 지금 마이애미 말린스 투수로 있어요. 응. 지금은 그래서 마이애미 말린스로 갔어요. 재기약 못해가지고 일단은 뭐 그게 딴 얘기고요. 지금은 헥터노예씨 헥터노예씨 해가지고 현 마이애미 말린스 하고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는데 뉴 올리언스 베이비 케이크스 뉴 올리언스 베이비 케이크스 는 그 2007년 에는 박찬호 선수가 뉴욕 매치 있을 때는 매치 산하 마이너리그 였어요. 트리플 A에서 1점대를 찍고 있대요. 1점대 평균자 직전 MIAB MIAB 닷컴 음 뭐 일단은 그리고 음 노예씨로 등록할 경우는 노예라는 이미지가 떠올려가지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헥터는... 글쎄요. 근데 헥터도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1점대 찍고 있는데. 헥터는 마이너리그에서 1점대 찍고 있는데. 과연 근데 헥터가 만약에 이 세금을 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면. 아마 그... 마이너리그에서 받은 연봉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뭐냐. 물론 지금은 스플릿 계약 상태니까. 그... 연봉이 별로 안될거에요. 근데 이제 헥터가 만약에 그 문제를...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헥터는 일단 나랑 동갑이니까 아마 몇 년은 더 뛸 수 있을거에요. 소싸보다 더 뛸걸? 음... 다만 이제 몸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세금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처리를 못했던 구단 탓이에요. 그래. 트레이 힐망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감독은 연봉이 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감독은 막 선수처럼 막 그렇게 100만 달러 그렇게 영입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트레이 힐망 감독은 그렇게까지 연봉이 비싸진 않았을 거야. 근데 공교롭게 힐마는 지금 마이애미 말린스 코치거든요. 뭐... 그렇단 얘기에요. 참 그 세금 문제를 이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은 소싸보다 몇 년 열심히 뛰면 아마 밀린 세금은 완납할 수 있을 거에요. 앞으로 연봉이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의 세금이 문제지. 뭐 그렇다는 거에요. 음...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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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